저요? 그런데 정말 정글하고 어울려. 전체적인 피부톤, 부리빛. 정말 어울려. 딱이네, 딱이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안창환입니다. 여긴 나왔어. 너무 지금 떨린다, 돼지새끼야. 내가 이 정도? 아, 속소해요, 아! 이름이 뭐예요? 속살? 내가 낙다나 브라셀입니다. 간장공장공장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장이고 해봐. 가가고 가고 가. 자고 가? 싹, 빠우. 가싹. 우와, 속살! 정글 시청자 여러분. 어, 미안, 미안하? 자, 갔다 올게. 형, 손자 분들께 왕을 지키는 오보라고 한 번. 아, 민망합니다, 진짜. 아!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이거 그거로 불 피우는 건데 이게 젖어있어. 사실 지금 이렇게 습도가 완전 100%일 때는 힘들어. 뭐, 어떻게 길게 걸리는 건가? 다섯 시간 걸리면, 다섯 시간 걸리나. 다섯 시간 걸리나? 하하하하하하. 제가 파이어스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를 하셨다고요? 해봐. 연구해온 거로 빨리. 이게 너 여기서 못하면 너 바보 되겠다. 아니요. 1분 1분. 1분 1분은 아니었어요. 불 붙인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정말 힘든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네. 해봐. 연구해온 거로 빨리. 이게 일단 검은색을 없애야 돼요. 겉에 검은색을 좀 없애야 돼요. 겉에 검은색을? 없애고. 이게. 우와. 우와 나 처음 봐. 우와 나 처음 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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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뭐야. 아이고 저 저 저 저. 저게 저 내 구김이지 않습니까? 좀 봐주세요. 여기. 아. 오 여기. 이거예요? 두 개는 먹을 수 있어. 두 개. 이거 이거. 그런데 너무 높다. 어떻게 하지? 뭐 누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뭔가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타는 거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 너가 제일 가볍지 않아? 어깨를 밟고. 가능하겠어? 그럴까? 막 나무 타고 올라가서. 따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냥. 그냥. 몸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서. 야 라 뻥 따이. 올라가볼래? 발을 정철아 발을 받쳐줘. 자. 올라갈 줄iter 야. 어? 우영이 잘 타는데 나무? 나무 탈 줄 아는데? 발 딱 딛는 걸 보니까 타봤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아우 우영이 잘 터는데 나무? 나무 탈 줄 아는데? 발 딱 딛는 걸 보니까. 지금 오 타봤는데 조금만 더 올라 가면 돼. 타봤는데 조금만 더 올라 가면 돼. 밟아, 내 등 밟아 더 올라가야 돼! 아,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올리는 게 아깝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강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손을 밟아 정철이 손을 딱 받쳐주면은 어, 잠깐만요 대박 파이팅! 하나, 둘, 셋 발을 딱 밟아, 밟고 쓰면 돼 오, 얼마 안 남았네 그래,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조금만 더 올라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아니라 약간 지금 약간 지금 한 번 걸렸는데 멀쩡하세요 약간 지금 눈이 막 낮은 거 그냥 올라가 봐 아, 형,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어떻게 아니, 아니 앉아봐 앉아요? 어 여기 아니, 내가 여기서 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일어나 봐 천천히, 천천히 자 자, 밟고 일어나 봐 조금만 더 올라가 봐 우와 됐어, 됐어? 내 어깨 응 일어나 봐 됐지? 됐어? 어, 조금만 더 일어날게 자, 내 어깨 밟고 밟아봐 어 됐다 됐다 밟아도 돼요? 어, 일단 밟고 어, 돌려 돌려 지금 돌리고 있어요 돌려 멀리 떨어뜨려야 돼 우와, 진짜 아프다 돌려 그렇지 어, 돌리면 돼, 계속 돌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또 하나 어, 잠깐만요 어 어, 어깨 밟고 싶은데 형 아픈데요? 어? 어깨가 아퍼요 나도 아퍼 나도 정철아, 밀어줘 어 형, 발을 밀어줄까? 어, 발도 이렇게 어, 조금이라도 돌리면 돼요 한 번, 조금만 더 밟을게요 어, 밟아 우와 우와 간다 우와 됐다 됐어 됐어 잠깐만 이제 어, 조금 이제 앉아서 매달려 이제 앉아서 다시 디뎌 발을 내, 내 어깨 디뎌 또 앉아 응 저도 앉아요? 어 앉아 형, 엉덩이 응 저도 앉아요? 어 앉아 형, 엉덩이 형,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지 잠깐만, 잠깐만 앉아 형, 엉덩이 형,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가서 내려와 가서 다운가? 육지 형, 육지 형. 육지 형, 육지 형. 발로 밟아줘. 예, 구워! 아, 정말. 만화처럼 따봤어. 만화처럼 따봤어.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봤지 실제로 그렇게 타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요. 양반 족장님부터 시작해서 예한 형님, 정철이 형님 밑에서 이렇게 다 받쳐주고 이러니까 그나마 딴 거지 정말. 정말 제가 그게 깔릴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나도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원래 작은데. 좀 커진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아요. 신스틸러들의 불타는 의지로 코코넛 따기 대성공. 힘과 기술을 고루 갖춘 병만족.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코코넛 밀크에다가 넣고 리조또, 리조또 만드는 거야, 리조또. 아까 계속 모아놨어, 이거, 이거. 이거 맞죠?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생각보다 잘 안 갈려. 저렇게. 여기 과육 붙어있는 거를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그면. 아, 이거. 코코넛 까는 그 모캔족 소품 있잖아요. 아, 이게 또 몸에 착 달라붙더라고요, 뭔가. 현진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요? 우와, 진짜 잘 파는데요, 형? 대박. 괜찮아. 우와, 불다. 와, 깔끔하게 그냥. 딱 요령을 아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원주민 체험반 직접 원주민이 나와서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가 과정 보여주는 그게 있잖아요. 뭐? 뭐라고 그러지 그런 체험반? 맛있어. 코코넛 밀크. 코코넛 어이. 맞을 거야. 싹싹. 빠우. 가사타가사타. 우와 쏜다. 다 갈았으니. 여기다가 둘이 짬을. 여기다. 여기다가 짬까요 그냥? 지금 잘 나오겠다. 순수 원해가 아니야. 이거를 올려놓으면. 바로 올릴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돼. 이렇게 밑에 늘러붓거든. 눌러 붙게 놔두고. 위에 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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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 올라오네. 올라오네. acular, Tucker. 이게 기름이야. 기름을 짜다내요. 아 기름. 이게 기름 짜는 거죠. 이 정도면 꽤 나오겠는데. 아니 들리는 게 옛날에 이렇게 짜지면 어땠어? 그렇죠. 기름다 기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고기 잡아갔듯 다 고기를 바래야지. 우와 근데 너무 덥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따볼까요? 이거 어떻게 따봅니까? 이거를요. 이거를요. 일단 제가 가볼게요. 올라갈 수 있나? 점프하면 안달 나네. 안달지? 진짜 이끌어. 우리 이거 키 안다니까 그냥 나무를 자를까요? 그냥 나무를 자를까요? 근데 이게 바나나 나무는 열매가 맺으면 나무를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면 더 좋다. 아 진짜? 다시 이렇게 잘한대요. 샤웅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르네요. 할 수 있다. 낚시총장님. 애총장. 이걸로 하면 잘라볼까. 오 잘 파닌 잘 파닌다. 잘 파닌다. 어 힘이. 힘이 열받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받았어 지금. 아 무서워.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밀면 될 것 같아. 멋있게 해주세요 멋있게. 성공. 우와. 우와 이게 너무 무거워. 같이 같이. 우와. 진짜 많아.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축장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 우와 우와. 장난 장난 진짜 무거워. 나 진짜 무거워. 성공. 이거 지금 먹어볼 수 없어요. 먹어봐도 돼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아 익은 거예요? 아 혹시 안 깨물어져요? 잠깐만요. 혹시 안 깨물어지나요? 아 그게 아니라. 이미 떨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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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바나나. 바나나 우유. 지금 눈으로 욕하시는 거 아니죠? 역시 바나나는 정글. 역시 바나나는 정글. 이거는. 역시 안 된다 이거. 그 좀 어딨어. 이거 혹시 어딨어. 해가 돼? 다시 한번 уг고. 정글.